푸실 거는 곱하기만 하시면 되죠 자 얘네들을 같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농도와 물의 양을 곱하면 뭐가 되죠 소금의 양이 되죠 그래서 소금의 양에서 소금의 양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진 소금의 양이 나올 겁니다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을 섞으면 소금이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소금의 질량은 유지가 될 거야 라는 전제하에 이런 식을 쓰는 거죠 계산을 하실 때에는 다른 거 말고 여기 단계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질량비가 일정하니까 무슨 비례배분을 써요 그런 걸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도 문제를 풀 때에는 새로 쓰기부터 하세요 자 볼게요 농도가 6%인 용액이 필요한데 5%랑 8%가 있습니다 5% 200g에 5% 200g이 등장하네요 그러면 5% 200g을 쓰시는 것보다는 곱하기를 쓰시라고요 1000이라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8% 용액을 섞었다 그리고 물도 추가했다라고 했습니다 농도가 8% 용액이 나왔습니까?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나요? 안 나왔어요 근데 문제 질문이 뭐예요? 6%인 용액이 700g이 된대요 지금 몇 g을 섞었는데? 200g을 섞었는데 그럼 나머지 8%랑 물은 몇 g이다? 500g이 되겠죠?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물이 몇 g이냐고 물었으니까 물은 x로 치고요 물은 농도가 몇이죠? 0이죠 0 곱하기 x 0x가 되겠습니다 안 쓰는 건데 일단 써둘게요 자 그 다음에 8%의 소금물은 몇이 된 거죠? 몰라요 8%는 8 곱하기 500 빼기 x 할 겁니다 자 이거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지 좀 덜 헷갈리시려나? 여기다 쓸까요? 숫자 이렇게 쓸게요 자 5% 200g이요 그리고요 8% 몇 g인지 몰라요 여기 더하기 더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0% x요 근데 다 섞어서 7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500 빼기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몇이 나온다? 6% 700g이 나온다구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로 쓸 땐 뭐라고 쓸 거다? 1000 그 다음에 이거 둘이 곱하면 4000 빼기 8x 그 다음에 이거 0이랑 곱하면 0이 되겠죠 결과물은 몇이 되고요? 4200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4000 빼기 8x요 빼기 8x 여기다 쓸게요 자리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둘이 더하면은 몇이 됩니까? 둘이 더하면 5000이죠 여기 4200이랑 약분하면은 800이 남네요 그 다음에 여기 빼기 8x 어디로 가면 되죠? 여기 더하기 8x로 가면 되겠습니다 8x는 800이니까 x는 100이 나오겠죠 물은 몇 g을 섞은 거다? 100g을 섞은 거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윗부분을 쓰지 말고 처음부터 곱하기로 쓰시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는 통상적으로 60초 이내로 풀어야 되잖아요 사실 마킹 시간 생각하면은 50초 때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쓰고 뭐 연립방정식 쓰는 건 당연히 시간이 오버될 거고 이런 거 쓰고 또 계산하고 하는 것들의 시간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이 시간에 되게 많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좀 간당간당한 거죠 복습할 그러니까 복습이 아니죠 검산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계산을 좀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적게 쓸 수 있게 좀 연습을 하실 때부터 읽을 때부터 그냥 곱하기로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농도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 윗 라인은 암산으로 가고 밑에 식만 한 줄로 써주셔야지 20초 때가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시간 줄여야지 자료해석 문제 더 많이 푸니까 이거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쓰기라는 방식으로 농도 문제 푸는 거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 문제에 좀 적용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소금의 양이 같다는 전제가 아닌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요 비례 배분을 푸는 문제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